자유쌈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이번 영상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! 오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! 이렇게 전hed과 후회한 라면이 계속 잘 어울려요! 이렇게 맛있었어요! 청양고추 초콜릿 고춧가루 초콜릿 마요네즈 아들과 마늘을 먹어요 쭈쭈쭈쭈 매콤하고 맛있어요 양념을 먹으면 콩나물이 잘 안되서요 너무 맛있어여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톡톡톡톡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매콤한 맛 아삭아삭 초콜릿 갈릭 쭈젤리 히힛 전자만독스 찹쌀떡 계란 야무지